이 어리석은 인간인데 바꿀 수 있어 아무튼 지금 바로 아까 진행하기로 한 그 벌칙을 지금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3인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? 예 여러분 어떻게 돌리지? 카메라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 3인 찍혔네 안 돌아가나 보네 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셀카로 틀어 드릴 테니까 자 그냥 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웃긴 거 같아 자 어때요? 잘 보여요?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모습이 잘 보입니까?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거울을 비춰 줄 테니까 먼저 진행해 아까 하기로 한 거 다시는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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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요 앞으로 착하게 당하길 바랄게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약간 안 돼 약간 시카고 스타일이라 약간 데킬라는 느낌으로 한 걸 수도 있어 다시 다시 뽀뽀뽀뽀뽀 자 내 손만 나와 카메라에 아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아 좋다 아 저는 형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보래 아 보래 받겠습니다 보래 보래 받겠습니다 보래 아 좋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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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형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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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소비 형 자 장소비 형 코 어때 코 전 귀에 받겠습니다 귀에 왜 왜 더 잘 듣고 싶어? 네 좀 더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네 좀 더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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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벌칙 완료 완료 게이대rom 아 луш 스포츠 어 아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